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다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귀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항공우주. 추후에는 다시 바닥에서 올라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5월 2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오늘 나왔던 이슈입니다. 수주 중가에 우주항공청 즉 KASA 개정까지 국내 항공주 주목하자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한국판 미항공우주국 즉 나사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즉 KASA 카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출금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올해 들어 우주산업 육성 추진에 속도를 내자 관련제 주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즉 우주항공청 설립운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강한 주가오름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우주경제로드밸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나사로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달 27일 공식 개청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약 7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을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개발 사업들을 이관받을 예정으로 오는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발사체와 다양한 용도의 위성 제작부터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과 위성서비스 우주탐사 등의 기술은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메가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판 나사,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존에는 과기부하고 산업부, 산자부하고 같이 불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나눠져 있던 것을 한 번에 딱 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찌 보면 한 군데는 모이니까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겠죠.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전반적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다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관련된 종목들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라 보통 얘기하죠. 한국항공우주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 상승하고 박스권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삼각수렴이 됐습니다. 저점을 계속 이렇게 낮추고 있는 상태였죠. 그 다음에 지지대 같은 경우는 계속 일정구간 계속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구간 계속 만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이 된 상태에서 위로 발상이 됐다는 거죠. 자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수렴 상태에서 위로 방향을 들면 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밑으로 방향을 잡으면 밑으로 변동성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삼각수렴이 된 상태에서 최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5그레일 전에 삼각수렴을 돌파한 상태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략적으로 매물대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53,000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또 매물을 초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로 돌파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 나오게 되면 그건 활용하셔야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4.44% 상승한 54,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6,000원에 되겠습니다. 1차 저항대 56,000원부터 52조 신고가 구간인 58,000원 구간까지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지지대 같은 경우는 54,000원은 좀 짧죠? 54,100원인데 54,000원 지지대를 잡으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2,000원에 됐습니다. 2차 지지대는 51,000원, 3차 지지대에 50,000원, 4차 지지대에 48,000원과 46,000원 구간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52만 5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은 순 매수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14만주를 샀는데 역시 기관도 순 매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모멘텀을 보고 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 중에서 이러신 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뉴스에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돼가지고 개청이 된다. 딱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 그때 사면 어떠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주식 초보자 분들이 혹시 계실 줄 모르겠어요. 항상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루머를 사서 뉴스에 팔아라 보통 얘기합니다.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 그 기대감의 상승을 하는 거지 그 모멘텀 호재가 발산이 되면은 거기는 이제 재료 노출입니다. 재료 노출로 해서 차일 실현 물량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차일 실현 물량이 나오는 위치에서 거기에 접근한다. 그래되면은 우리 흔히 주식 영어로 그런 말하죠. 설거지를 당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스 YTN 연합뉴스 아니면 뭐 일반 저기 공중파 방송 그런 뉴스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항공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차일 실현 위치다. 그 기대감의 주가는 올라가는 거지 모멘텀 재료가 노출된 상태에서는 차일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현재 외국과 기반이 동반을 사고 있는데 우리 주식 농구님들도 같이 따라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순매수, 보험도 최근에 순매수, 투신순매수, 연기금순매수, 사모펀드 순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순매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전반적으로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포함해가지고 보험과 사모펀드도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드링하고 있습니다. 시정비를 보시겠습니다. 0.95% 아주 좋죠.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쉽게 말하면 정부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피델리티에서도 7% 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경영 확인차는 이 정도면 좋죠? 동사의 실적보시도 알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조 8천억원 때에서 올해 3조 7천억원 때 약간 감소라고 내년도에 4조 2천억원 때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보다 올해 매출액이 감소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조 원대 중반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존에는 2조 원대 중반이었다가 작년에 3조 8천억원까지 퀀텀 점프를 했다는 거죠. 퀀텀 점프를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옛날처럼 2조 원대 중반으로 다시 내려가면 안 되죠. 3조 8천억원까지 증가돼서 그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 점프를 뛰고 개구리가 어떻습니까? 점프를 뛰고 또 뛰고 계속 뛰나요? 아니죠. 점프를 뛰고 잠깐 쉬고 또 점프를 뛰고 잠깐 쉬고 이런 것처럼 퀀텀 점프를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뭐 끼케바자 1천억원대 초중반이었는데 작년에 2천4백원 때까지 증가했고 오늘도 2천3백원 때 내년에 3조 3천2백원 때까지 전반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분기 때 영업입 190억원대, 2분기 때 80억원대, 3분기 때 650억원대, 4분기 때는 1,500억원대였습니다. 재작년 4분기에 370억원대비 작년 4분기에 1,500억원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죠. 작년 1분기에 190억원대비 올해 1분기는 48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억원대에서 올해 530억원대, 3분기에는 작년에 650억원대에서 올해 540억원대.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대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거 예상된다는 거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율은 340%, 유보율은 220%대이기 때문에 재무주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은 어디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고무 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7.5%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예상 EPS는 2,759원, BPS는 2만 373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가 2,75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2,800원 기준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이면 PR 10배면 2만 8천원입니다. 5만 4천원이면 PR 한 18배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산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독점이잖아요. 독점. 한국항공우주하고 물론 민간기업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관련돼서 이쪽 사업에서는 거의 진입장비용이 높지 않다고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을 많이 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적정 밸류에이션은 PR 10배에서 15배 구간인데 현재는 동산은 PR 18배 구간이라는 걸 참고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독점기업 같은 경우는 PR 한 20배 내외로 20에서 30배 정도까지 보통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방산 쪽에서 나오겠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및 완제기 수출에서 58% 그리고 기계 부품 및 민수 수출 기타에서 21% 나머지 방산 기타에서 2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외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주배정 일반 공모 유상증자 했던 게 2011년도 그리고 상장을 2011년도 6월 30날 했는데 상장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 매물도 없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삼이 연결된 회사는 항공기 정비하고 항공기 부품 제조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구조 오늘 종가 5만 4,100원입니다. 수급조는 기관이 핸드레오이도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은 4.7% 감소하고 있지만 계속 그저 그런 실적 나왔다가 작년에 퀀텀 점프하고 그 상태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걸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멘털은 수주 중가에 우주 항공청 개천까지 국내 항공주에 현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62.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수급 추세는 68.5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5만 6천원이고요. 5만 6천원부터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은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익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선절로 되어 있지만 차익신을 하고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5만 2천원 2차 재매수 위치는 5만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